대한민국 전환의 자동업체 아라의 권순현 이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환의 자동업체 아라의 권순현 이사입니다 아라는 쿠카의 공식 시스템 파트너로서 고객 맞춤형 자동화를 목표로 안전, 품질,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꺼림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로봇 자동화 전문기업입니다 로봇 자동화 사업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클린 산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이중 클린 산업, 디스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체 라인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다양한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을 수집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막대한 투자에 발맞춰 쿠카와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라인은 LCD 8.6세대 0.4T 글라스 원판 생산 라인으로서 쿠카와 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CD 글라스의 경우 미세한 스크러치, 이물, 기포, 얼룩 등 글라스 반성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아라에서는 0.3mm 이상 글라스를 부상시키는 에어플로팅 방식을 적용하여 접촉 없이 빠르게 반성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대비 40% 이상 향상된 11초의 사이클 타임과 월등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많은 부분을 해외 장비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 국내 기술력으로 한 단계에 진보된 생산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몇십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10.5세대에 이르렀으며 그 크기와 요구되어지는 기술력이 눈에 띄게 성장하였습니다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쿠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대형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쿠카 로봇틱스에서 전자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스테이지팀의 정대영입니다 전기 전자 시장은 그 어떤 부분보다 고도의 정밀도 및 신속성이 요구되어지며 그만큼 로봇의 퍼포먼스가 그 생산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B나 반도체와 같이 매우 작고 정밀한 전자 부품 뿐만 아니라 대형 디스플레이 및 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로봇의 활용이 필요하며 또한 완벽한 제품을 위한 안정성도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은 현재 10.5세대로 진화하며 그 크기와 기술력이 월등히 향상된 만큼 고도화된 제품이 핸들링할 수 있는 고정밀, 높은 클린 등급, 안정성이 보장된 로봇으로만 상산된 수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CD는 미세한 스크러치나 얼룩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매우 민감한 소재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 가바나중 로봇 KR컨택 시리즈는 100kg에서 300kg의 가량의 가바나중과 3000mm 이상의 최대 범위까지 정밀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월등한 성능을 바탕으로 거대하고 민감한 소재를 높은 자유도로 핸들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동을 시키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더 크고 더 정밀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는 국가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진화하는 디스플레이의 생산과 수요 또한 완벽한 자동화만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쿠카의 월등한 로봇 시리즈와 축적된 경험 및 기술력으로 진보된 생산 그리고 앞서가는 자동화를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ndustrial intelligenc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